오오오! 내 사랑 K-Link 눈부신 그대 오오오오! 승리를 향해 오오오! 내 사랑 K-Link 영광의 순간 오오오오 ! 다시 팬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설렘이 있는데 좋은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수와 그 당시 선수와 국민들이 함께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재연해 보도록. 뜻깊고 소중한 자리지 않나. K리그를 대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과 멋진 합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그때 보내줬던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 아직 가슴에 생생합니다. 저희 한국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K리그도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팀 경기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K리그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투구 선수, 우리 선수들을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K리그 홀스타전, 화이팅! K리그 화이팅! K리그 화이팅! 오 내 사랑, K리 눈부신 그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승리를 향해 오 내 사랑, K리 영광의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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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